춤추년 세대입니다. 춤추년 세대입니다. 춤추년 세대입니다. 춤추년 세대입니다. 이 곡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D코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중지를 떼어보세요. 그러면 1번줄이 오픈이 되죠. 근데 이때 살짝 이렇게 손을 눕혀주시면 1번줄이 뮤트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이런식으로 원곡에서 베이스 실제 베이스의 역할을 기타가 할 때는 코드를 최소화시켜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Dtriod 코드의 형태가 아니라 D5의 형태에서 1,2,3,4 1,2 드마니케터이죠. 그래서 인트로 부분 그 다음에 Bm에서 똑같습니다. Bm에서 전체 이렇게 빨뜸 잡으실 때 살짝 덤딜 떼주시면 이런식으로 또 베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1,2,3,4 1,2,3,4 그 다음에 Gn9 코드 이 곡에 많이 나오죠. Gn9 코드로 일반적인 베이스 형태 없이 이 곡에서의 패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1,2,3,4 1,2,3,4 1,2,3,4 1,2,3,4 베이스가 많아지죠. 1,2,3,4 1,2,3 A 부분은 좀 더 풀어낸 형태에요. 코드 E-7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풀어낸 형태라는건 어떤거냐면 앞부분이 A부분이 급박하게 베이스가 많이 나오죠. 좀 해도 힘이 많았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이렇게 잡으셔요. 위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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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시고요. 위라시 베이스 라인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